유하 반갑습니다. 스트리머 김태칸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리아팀의 KCK를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제 상품은 우승팀에게 이제 스카이룸 키보드를 이제 한 대를 걸고 할 건데 오늘 총 이제 참가자가 좀 많습니다. 코리아팀의 총 참가자가 16명 참가를 했고 4명씩 한 팀을 이뤄서 총 4팀이 참가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우승하는 팀에게는 스카이룸 키보드 한 개를 줄 건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핀볼로 해가지고 최종 한 명을 뽑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스카이룸 키보드에다가 뭐 사이버거, 불고기버거, 치킨 뭐 상품이 좀 다양하게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미난 경기가 나올 것 같고요. 키보드를 협찬해주신 스카이룸 회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한번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됐으니까 바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랩핑 밀어줄게 나이스 못 맞았어 장갑 수익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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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샀어요? 이렇게 막아볼게 와 밀렸다 간다 나이스 나 갔다 팔고 아니야? 앞에서 간다 나 갈게요 간다 올라갈 수 있어 나 6등까지 돼 간다 1등만 먹어봐 네 나이스 나이스 터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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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0 출발 좋습니다 에이스 2대0 4윤 2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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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0 2대0 3대0 2대0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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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때리다 다 때리 다잇 나이스 나이스 어디 있었어? 간다 왔어요 앞뒤 지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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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6등도 잘하면 될 듯 몬트만 꽤봐 몬트만 주지마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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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가 아니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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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게 간다 형 죽었다 멋있어 실패야 나이스 간다 카페 하나야? 간다 카페 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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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길 멀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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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죽였어 직폭 아 따지면 안 되는데 간다 죽였어 나이스 셀 네가 가 바다 안되면 한번 잡아볼게요 한번 탕 실패 고정이야 탕 간다 아 그냥 안되요 안되요 나 자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잇 어? 나이스 나이스 얘네 뒤로 친다 어 뒤로 치는데 앞 뒤에서 가 나이스 뒤로 치는거 맞지 나이스 나이스 사디 파이팅 파이팅 끝내자 오케이 뭐야 뭐야 힥 타이밍 오 힥 힥 힥 힥 힥 힥 쏠 힥 힥 힥 아 힥 힥 힥 힥 힥 힥 힥 힥 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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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멀어요 이제 실패 5성 실패 실패 5성 실패 실패 5성이예요 아 패하나 죽여봐야 아 망키치자 아 망키치자 아 망키치자 난다 어 희망 잘하네 음 뒤에 안보여 나이스 나이스 다 사고 있네 먼저 해봐줘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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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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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드립전 뭐가 좋을까 참 고대스톤블리드가 좋은데 바이크 안돼 바이크 안돼 크노가 좋지 않은가요 크노 써야겠다 파이팅 크노 밀게요 형님 크노 막을게 나이스 가봐 크노 인도 안타는게 낫겠다 나이스 나이스 빨리 밀게 안타는게 낫다 10% 약 10% 안타는게 낫다 오 빨리 밀게 해주게 제이언 어... 어... 치프 조심 나이스 하나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그대로 입맞고 나이스 괜찮아 아직 음... 타겐 너무... 터는데 근데 스카 너무 커요 그래도 한 번 한 수 바쁘지 한 번쯤은 그래 해야돼 이상사 먹어도 돼 나 이거 프릭시드 땡겨봐 가볼게 그냥 지금 다 붙어있어요 저희 비스 썼어 이번? 괜찮아 괜찮아지 형 프릭시드거든 마지막에 쓸거야 형 그냥 네 어 저기 스카 좀 아 비웠다 스카 그냥 아 밀렸다 1등만 먹어봐 나이스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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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형 마지막에 익시드 가져갔거든 일부러 나이스 개쩍었다 역시 마지막 익시드가 없었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밀리나 이거? 다 갔다고 했다 밀리나 안되 저는 익시드 키가 질트 키인지라 많이 조심해야돼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순위 안 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인 들어간다 막아주고 나이스 브리핑 해줘야돼 뒤에서 익시 쓰는거 밀어주고 네? 1번 썼다 어 1번 썼다 다 붙어간다 스탑도 조심해야돼 나이스 나가리 되고 붙어주면 좋을 듯 오케이 이거 빨래요 저 이제 1번 썼어요 한번 2번 썼다 썼어요 1번 막히면 형이 밀어줄게 공준아 과감하게 들어가 아 막으려고 한다 밀어줄게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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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끊겼다 가방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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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했어요 1번 게이드 꼬였어 꼬였어 맛있어 막았어 진짜 부린다 저 아프게 죽였다 마지막이 너무 빡센데 음 마지막이 빡센네 원투가봐 거리 좀 돼 네 속도 200 아래도 네어갓 때 익스 쓰는게 효율이 좋다고요 좋.. 좋다고요 떴어요 얘 밀어봐 안 넘어가겠네 그렇습니다 왕민이 좀 위험해요 근데 밀어줄게 밀어줄게 가가 이제 가 가 우리 칩할만 하면 되겠다 뒤에 속도가 비니웅씨 그쯤에서 내가 하면 이 시드 쓰는게 진짜 좋다고요 얘 맞아 오오 나 7등은 할 수 있어 더 주고 준위만 더 줘요 오케이 오케이 나 7등은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 7등은 할 수 있어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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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빠고 올라오네 맞아 우리 하나만 딱 더 잡으면 좋을 듯 1만 먹어봐 뒤의 스탑하면 좋을 듯 응 나이스 베레강 붙어주고 예고라 생각해요 됐어 그대로 가면 돼 1 나이스 나이스 스탑 조심하지마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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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데이 형 무슨 그 시절 에스레이스 세이버 아이프게 여기 넣으냐 재밌는 야 재밌다 생각보다 이거 누드립도 약간 쫄깃하네요 그니까 쫄깃쫄깃하다 나 좀 약간 스타트 늦게 할게 이거 됐어 나이스 어 밀렸네 이거 좀 터졌다 응 쓸게 다갔어 2번 썼다 조종되어 걸린다 괜찮아지 3번 썼고 2번 썼다 아예 아예 아니다 예스 어 빠진거 같은데 하나 아닌가 우리팀인가 아 같이 빠졌어 상대랑 오아씨 안 물려 스탑이 안돼 먹어놨어 1등은 쭉 가봐 이거 1등 고정 가능하니 한번 스탑해줘 이거 예 예 막았다 한명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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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어 이제 나 간다 난 그냥 흥민이 이거 안해 왼쪽으로 하는거 나이스 흥민이 잘하는데 마지막에 익시드 챙겨가는게 좋을듯 마지막에 익시드 챙겨가는게 좋을듯 예 박았다 나이스 흥민이 익시드 이제 챙겨가 마지막 빠지면 그래 스탑와려면 될거같아요 그냥 하시면서 돼요 어 쭉 갈게 저기 거리뒤 약간 뒷살 소리 안나와요 뒤에 안 나와요 뒤에 저기다 모아져있는거죠 어 익시드 쓰면 돼 안뛰지 않을까요 아 되돼돼 익시드 쓰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셋 되돼돼 오우 이게 되돼돼 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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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거든 이제 1등은 해줘 괜찮아요 저 저 다 고정이에요 마지막 잘해야돼 힐 줘도 돼요 오케이 나이스 이겼다 어 익시드 괜찮은데 우리 나이스 나이스 한 대형 부빙 한번 테스트 어때 떨어지질 많으면 최소 그치 주니까 먹을거 같은데요 맞아맞아 리타도 나올수 있어서 파이팅 어 테스트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상대팀이 할것까지 생각해서 저 레오라트 잘 밀리거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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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쓸게 오른쪽이 빠른가 이거 예 옛날에 오른쪽 다하잖아요 형님 선수시절 대처 맞아맞아 막아놨어 더 빠르다 훨씬 훨씬 빠르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게 강한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니까 왼쪽으로 가는게 빠를것 같은데 이거 어 역시 역시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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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줘 차라리 줘 원투 줘 어차피 얘네 꼬이오 어차피 이걸 위해서 브라즈마 타지 어디였어요 하나? 저 안죽었습니다 저 안죽었습니다 저 안죽었습니다 이거 지름길 타면 안된다 알지? 왼쪽으로 가야돼 왼쪽으로 타면 빠진다 스탑한다 쟤 스탑한다 쟤 나이스 여기서 타야돼 익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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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타죠 어 익시드 쓰면 타죠 이거를 우리가 봐야되거든 해봐야되거든 다 나이스 나이스 안타죠 이건 안타죠 이건 안타죠 그냥 벽박이 빠 놔 나이스 완벽한데 우리 이거 이것도 나이스 나이스 다행위 당할텐데 쎄게 일반 바위로가 안돼 아직 확실히 이건 왼쪽으로 가는게 나은거같은데 확실히 이건 왼쪽으로 가는게 나은거같은데 일단 쎄구요 데이가 너무 멀어 여기서 쏘고 여기서 쏘고 그래서 안타는거? 그래서 안타는거? 네 어 따위 야 이거 안탄다 그냥 저도 안타요 어차피 안타도 이겨 일로 왔어요 형님 나이스 어 저게 짐길 카타기하면 저 가로 갈게요 오케오케 나이스 야 이거 왼쪽 그 뭐지? 위에 있는 언덕 있잖아 그것도 다질더라 어 다져요? 어 위에 있는 언덕 어 터졌다 터졌는데 터졌는데 너무 빨라가 들어졌어요 그 다음이 빠지네 나이스 침착하게 해야해 우리는 침착하게 하면 최강이야 가보자 어 빠졌다 잠깐만 끝까지 해봐 어? 어? 저? 저 살았어요 일단 이거 버텨줘야돼 앞에서 나 빠졌다 빠졌어요 끝까지 끝까지 집중 빠지지만 말고 빠지지만 말고 어이 끝까지 해야돼 일상 먹어야돼 일상 먹어야돼 빠지는거 조심 나이스 그대로 그대로 집중 집중